질은 밀렀습니다 네 오른쪽 막아주시고 왼쪽은 무력할게요 바로 가시죠 한 반은 2파 창술림 암수 지금 곧 앉아? 2파 창술림 정윤님 들어가면서 암수 하나 볼게요 내부 스택 쌓일 것 같으면 나오세요 촉수 촉수 끝나고 게이지 차면 말해주세요 난나 써드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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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믹 시작 3시에 똥 좀 있어요 1시라인 12시 촉수 한 마리 있네 기라고 잡으러 가시죠 1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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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3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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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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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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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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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인력은 계속 가운데 레이저 무력 따라가서 무력 닭붓기 이거 긁히면 아파요 피관리하시고 잡힌 사람 없고 낙인 초록 똥 매각에 잘 예뻐요 빼주세요 똥 밟으면 많이 차니까 똥 밟을거 같으면은 딜 천천히 그러면서 버서커님 암수 일리아칸 오른쪽에 있습니다 똥 하나만 봐주세요 비팟케어 나이스 가운데 똥 없어졌고 한시라인 봐주세요 열두시 한시 일리아칸 다시 가운데에 한번 더 찍어요 어 지진걸렸다 오케이 만두님 암수 딜 너무 좋아요 지금 패턴 굿 패턴 졸때 빡 딜 일리아칸 계속 가운데에 안전지즈 찾기 오른쪽 왼쪽 어 뭐야 여기 왜케 깨끗하게 해놓으셨어 야 아무것도 없는데 피하고 피카님 암수 피카님 암수 짝붓기 이거 긁히면 포션 레이저 레이저 아 패턴 너무 좋다 왼쪽만 봐주세요 왼쪽 똥 생기는 중 엉덩이 딱 붙으면 안전 나이스 이쪽 봐주셔야 돼요 일곱시 밑에 가로로 긁히는 중 카운턴 쳤고요 계속 일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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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중 담스택 중규님 내부 부탁드릴게요 파란색 굿띡 레이저는 잘 빼주시고 중규님 네이버 바로 들어가주세요 2파 창술림 암수 부탁드릴게요 창술림은 스택 관리 화이팅 열한시 봐주세요 열한시 벨가중 열한시 쪽 어 뭐야 난 충고를 냈네 열한시 똥 생겼습니다 새로 피하고 확실히 피하고 들어갈게요 레이저 쏘는 듯 조심 레이저 조심 가운데에 암수 들어갔어요 삼겹살 중 일리아칸 완전 가운데에 엉덩이 찍고 옆구리 버서커님 암수 딜 거의 다 밀었어요 로아키 로아키는 별위샘샷 슬라임부터 슬라임 일곱시 일곱시 똥 받으세요 슬라임 가운데 가는 중 슬라임 개피 슬라임 컷 슬라임 똥 똥 초록 똥 왜가 왜가 왜 하시죠 레이저 레이저 확인 위로 레이저 위로 열한시 봐주세요 이거 똥 지어 없어지고 들어가죠 딜 천천히 휘리릭 들어가면서 만두님 암수 열한시만 봐주세요 똥 레이저 앞에 뒤에 찍어요 옆에 옆에 크게 나이스 복진무 나이스 빡띡띡띡 와 이거 긁혀요 튀어요 튀어요 윌리아칸 계속 열한시 나오셔도 될거 같아요 레이저 밀렸어요 아니네 로아키 로아키 어 뭐야 내부 제가 봐드릴게요 위쪽 봐드림 안보여 오케이 가운데똥만 지우고 나갈게요 네 나왔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희 이거 피 많이 다니까 포션 아끼지 마시고 애매하다 싶으면 돌아요 끝까지 옆에 조심 마사출 오케이 웨이 쓸게요 뱅뱅 뱅뱅 도는거 조심 돌아요 돌아요 가운데 조심하시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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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수는 저랑 어 이파 창술님 위주로 일단 깨죠 절제 창술이랑 갈증 리퍼가 네 스카우터님이랑 창술님 다 먹어도 돼요 급하면 같이 깨요 아 스킵 안하는거 굿 파이팅 이번에 깨고 주무시러 가시죠 다 8시간 트라이신 분 많기 때문에 깰 때 됐다 우리 그쵸 진짜 깰 때 됐다 시정 아끼면은 잠 못잡니다 오늘 저희 밥상 뒤집을 때 시정 아끼시면 잠 못 주무세요 마지막 20준만 15분만 집중하시죠 15분 5분인가 6분이 처클이세요 파이팅 파이팅 가자 패턴 좋을 때는 쫄딜 말고 그냥 빡딜 손가락 뒤에서 피할 때 확실히 피해주시고 일단 핑치킨데 깔게요 약간 가운데에서 살짝 위 촉수 걸리신 분 가운데 잡혀요 잡아요 피카님 암수 가운데 긁어 가운데 잡기 가운데 잡아요 잡힌 사람 없고 가운데 비염 가운데 비염 그대로 안전 곧 부파 나와요 정윤님 암수 정윤님 암수 아우 잠깐만 이거 촉수 건드린 것 같은데 140줄 딜컷할게요 일단 촉수 깨야 돼 금방 나올 거예요 140줄 딜컷 10줄 딜 바로 나왔네요 굿 살짝 앞에 레이저 딜 밀고 전멸기 볼게요 반대쪽 전멸기 준비 고! 네이스 만드님 피관리하시고 2파 창술림 암수 2파 창술림 레이저 조심할게요 파도 가운데 안전 잡기 조심 뒤로 쭉 이거 웜 바로 깨도 돼요 웜 아무나 깨세요 웜 드실 분 이쪽 안전 일단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웜 같이 깨죠 오른쪽 안전이고요 웜 일단 깨고 갈게요 웜 깨고 오른쪽 오른손 이거 똥 생기고 나서 초록색 남아있는거 밟아도 안 돼요 긁기 그대로 계시면 돼요 끝 레이저 이쪽으로 오면 시정이나 가운데로 튀셔야 돼요 일단 레이저 가운데 반대쪽 끝까지 끝까지 레이저 이쪽 안전 똥 한번 더 나오고 긁어요 정윤님 조우암수 140줄 아 딜컷 안해도 될거 같아요 이난나 있어서 찰거 같아요 구파 반대손 150줄 150줄 딜컷 잠깐 할게요 미난나노 사이드 안전 사이드로 구석 딜컷 구석 이거 점사부터 레이저 피하고 점사 점사 딜컷 안해도 돼요 이거 촉수만 잘 촉수 가운데 잘 깔아주세요 2파성불 가운데 위험 가운데 위험 아 이거 자폭 터지겠다 잡았나 마무리 됐어요 딜 밀고 점멸기 볼게요 아 딜컷컷 아 낫나왔어요 낫나왔어요 괜찮 괜찮 일단 촉수 깨주세요 반대 안전 반대 중규님 3부파하고 중규님 암수 가운데 가슴부파 화이팅 화이팅 다왔습니다 안죽으면 깨요 부파 중규님 암수 빡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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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쭉 이거 아무나 깨도 돼요 왜냐 안깨도 되고 대충 깔게요 구석에 가운데 위험 가운데 레이저 오면은 제가 암수 레이저 암수 들어갔어요 50줄 화이팅 다왔습니다 그대로 위치 굿 피카님 마지막 암수 바로 이어주세요 패턴 보고 긁기 장원대 잡기 암수 있는 사람 하나 이어주세요 오케이 암수 있으신 분 하나 마지막 암수 갑니까 색 숙 median 골치 긁기 소개ffen 엽 빠즈 İstanbul pride 바이 700 딜딜 여덟줄 빡딜 20초 아 깼어요 집중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암수도 다 쓰고 깼다잉 아휴 그저 시사찍어야지 8시간 트라이했는데 금방 깼다구요? 우리 9시간 트라이 했어요 선생님들 9시간 트라이는데 어떻게 금방 깨 아 아니 정윤님 빨리 해야지 다시